아니 축구가 여자 축구 국가대표가 나 대학교 2학년 때 모집을 했어 선수단 모집 우리나라 축구가 없었어 여자 축구가 근데 내가 대학교 일할 때 이미 운동을 끝내가 거기를 안 갔어 내가 만약에 대학교 일하는데 여자 축구단을 모집하면 나 거기 시험 봤어 그랬겠지 축구를 좋아했겠지 너 국회 감독하고 재밌겠지 아니 진짜 축구를 좋아했는데 그냥 자기가 축구랑 꿈 누나 덥다 그 다음에 옆에 여자 축구랑 껌 껌 껌 껌 sbs 화요일 간판 예능이죠 불타는 청춘의 출연자들로 결성된 팀입니다 불타오르는 승부욕을 가진 강당한 싱글녀들로 구성된 청해부대 fc 불나방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mp 박선영 선수 아 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뭐 어 근육의 피지컬이요 오오 요 뭐 그렇죠 아 아 어 불타GA led을 씨가 불타TA Online 대nos학 이거 뭐 아 knowing 혹시 너무 아핑스마 촬영 까다로인지 우와 박선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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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독 착승! 눌렀어 눌렀어!